제가 이미지 생성 ai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노년의 자산관리를 잘 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사는 부부를 좀 그려달라 이렇게 내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 생성 ai는 주로 훈련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니까 서양인을 상대로 많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서양인들 가운데 이런 노년을 노후가 좀 잘 보장된 서양인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미지 생성 ai가 사진이 아니고 보시게 되면 서양 사람들 그려주는 겁니다. 자산관리를 잘 해 가지고 노년의 조금 여유 있게 사는 노부부를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주문하니까 이미지 생성 ai가 전부 다 서양 사람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서양 사람 이미지 참 잘 그리죠. 원근감도 있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년의 투자관리를 잘 해 가지고 자산 배분을 잘 해 가지고 예유가 생긴 그래서 제가 뭔가 하니까 아니 서양 사람만 그리지 말고 자산 배분을 잘 여러분들 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노후를 지내는 한국인을 그려주시오. 이렇게 다시 제가 이미지 생성 ai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미지 생성 ai가 서양 사람들 대상으로 그리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여러분들 걸려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그려주는 겁니다. 노후의 자산 배분을 잘 이렇게 관리 해 가지고 투자를 잘 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된 한국인 노부부 사진을 4장 정도 그려가 제공하네요. 아주 멋지죠 원근감 있게. 이미지 생성 ai가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부부를 잘 그려주네요. 진짜 나그네님 이 말씀처럼 화가들 할 일이 없어지 겠습니다. 이걸 이미지 생성 여러분 ai가 60초 한 47초 만에 그려준 것 같아요. 제가 서양 사람만 그리기 때문에 특별히 노년의 자산 배분을 잘 해서 좀 여유가 있게 된 한국인 노부부부부를 그려주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요구하니까 서양인들하고 달리 . 진짜 아름답죠. 얼마나 여러분들 잘 그립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그리는 겁니다. 손색없을 정도로 잘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여기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가려서 들어야겠지만 . 여기에 신영정권연금사업부 이사 니까. 이름이 민주영 이사시네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자산 배분 전략. 여기서 퇴직연금 수익률 이지만 노후자산관리를 잘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해석해도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가장 여러분들 투자해서 중요한 것은 자산 배분 인 거죠. 어느 기업에 얼마 할 것이냐라 중요하지만 어떤 섹터에 어떤 분야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주식 은 얼마 하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얼마 하고 채권은 얼마 할 것인가. 그 소위 자산 배분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자산 배분 전략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고위험 주식에 얼마를 투자하고 저위험 주식인 채권에 얼마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이나 현금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걸 배분하는 것이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인 거죠. 이런 큰 그림을 잘 그려놓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내용물을 채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서는 목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그림. 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전문성 없는 자산 배분 관리는 낮은 수익률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자산 배분 관리는 어떻게 구성 되느냐. 우선 자산 배분을 구성을 결정하고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의 얼마 안정 자산의 얼마 이렇게 여러분들 배분하는 거죠. 위험 자산 50% 안전 자산 50% 그럼 안전 자산 가운데 원금 이 보장되는 채권 얼마 정기예금 얼마 현찰 얼마 이게 여러분 가장 큰 틀이죠. 두 번째 각 자산군에서 우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 가운데 상장지수 펀드를 살 건지 아니면 개별 기업 주식을 살 건지 그게 두 번째 순서인 거죠.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는 무턱대고 상품부터 고르는 것은 마치 수비수나 공격수로만으로 구성된 축구 포메이션 과 같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전체 털을 짜고 털 가운데 내용물을 채워가는 겁니다. 털은 주식 위험 자산 안전 자산 채권 정기예금 현금 이 네 개를 몇 퍼센트까지 구성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의 1단계죠. 두 번째는 그러면 주식 가운데 뭘 살 거냐 이게 이제 2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이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유는 전문가들이 장기적 자산 배분 중기적 자산 배분을 결정하고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을 벤치마킹 하면 수익률이 월등히 개선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하면 되고 더 여러분들 벤치마킹할 때는 국민연금 외에 전 세계에서 1등 펀드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걸 벤치마킹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것으로 벤치마킹을 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확립하는 재무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설정된 자산 배분은 채권이나 정기예금에 자산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장 안전자산의 돈을 몰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자산에 몰빵하는 것이 노후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원금이 계속 원금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후에 특히 한국 에서 노후에 인플레이를 방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인플레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리스크 를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채권이나 정기예금이나 캐시를 갖고 있으면 매년 본인이 원금이 까먹게 되는 겁니다. 자산관리의 시작은 장기적인 자산배분 결정이다. 그냥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정기예금 몇 퍼센트 그다음에 현금 몇 퍼센트 그걸 털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마다 여러분들 다 좀 처지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비전문가인 개인 가입자도 이렇게 하면 합리적 자산배분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재무설계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계 자산배분 의 대원칙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정기예금 몇 퍼센트 현찰 몇 퍼센트 그 털을 등하고 그다음에 주식에서는 뭘 살 건지는 여러분들 이 단계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 마지막 내용 일단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면서 조금씩 자신에게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령을 고려한 100-9 방법입니다. 100에서 나이를 빼서 나온 숫자만큼 주식 편입 비중을 가져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라면 100-40 60%는 위험자산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40%는 채권과 정기예금 등으로 활당합니다. 이 100-9 공식 은 아주 보편적인 고식이죠. 이렇게 하면 퇴직이 오래 남아있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아서 효율적으로 연금을 운영 하게 됩니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의 안전자산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110-9를 활용하게 됩니다. 110-9면 60세 정도가 되면 50% 정도를 위험자산 인 주식에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한참 많이 여러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금용 펀드 상품인 타깃 데이터 펀드 원리도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영 연금사업부 이사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60대면 이 공식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40에서 50% 정도 자기 자산의 40에서 5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에 주식 투자했으려면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트위터에서 이렇게 본 문장입니다. 월렌 버핏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주식은 당신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주식은 당신이 어떤 기분 상태인지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의 감정이라든지 기분에 따라서 주식을 사지 말고 냉정하게 밸류 가치에 집중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월렌 버핏이 한 이야기를 조 엘릭 맨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이제 오늘 소개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AI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100 마이너스 나이 규칙 자산 배분의 원칙인 110 마이너스 나이 원칙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 나이 또는 110 나이 전략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간단한 자산 배분 방식으로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르게 하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원리는 주식 비중 계산 110에서 현재의 나이를 뺀 숫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총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할 비중 이고 나머지 비율이 채권의 비중입니다. 예를 들면 60세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110 빼기 60이면 50% 그러면 채권 비중은 자연스럽게 50%가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은 젊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간다는 개념에 기반두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거든요. 너무나 원칙적이고 아시는 분도 많지만 자산은 자기의 자산을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데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것이고 그럼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저는 강하게 etf 상장지수 펀드를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연금도 여러분들 벤치마킹 할 수 있지만 최고의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죠.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보시게 되면 갖고 있는 주식 보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넷슬레 메타 타이완 세미컨덕트 asml 테슬라 삼성전자는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삼성전자가 20위권에 떨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여러분들 국부펀드의 전문가들이 주식투자의 방향을 결정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위험하다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이런 종목들을 분산해서 갖고 있는 미국의 spi나 qqqm이나 또 조금 더 이런 공격적이면 xlk나 이런 여러분들 펀드를 가지면 자동기로 분산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국부펀드는 이게 아주 바로 메타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성장주식 위험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 같은 여러분들 그런 성장주는 조금 더 변동성이 많고 배당주는 변동성이 좀 적고 그다음에 분기별 혹은 월별로 변동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배당주도 여러분들 위험자산은 위험자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배당을 받는 배당 주식은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보기는 어렵 지만 일반적인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자산인 60세 같으면 110배기 나의 규칙을 이용하게 되면 50% 정도의 주식 위험자산을 갖고 나머지 50%는 여러분들 안전자산을 가지면 안전자산은 채권 정기예금 그다음에 현금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위험자산은 좀 더 성장성을 원하면 대개 기술주나 성장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성장주식을 사는데 성장주식을 살 때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여러분들 배분을 한번 참조하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큰 그림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몇 퍼센트를 가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100배기 나의 규칙 110배기 나의 규칙 그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자산은 어떤 걸 살 거냐 그리고 안전자산은 어떤 걸 살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경제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김없이 ai 분야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